내가 좋아요 공략으로 돌아왔어 일단 좋아요 이 영상에 좋아요가 100만개가 되잖아 100만개? 진짜 할 수 있어 거짓말 안 쓰고 진짜 가능해 너희들 한 명 더 빠짐없이 누르면 이 조회수가 100만만 나오면 100만개 가능한 거야 알겠지? 100만개가 되면 내가 데이트를 할게 아 그 대신 구독은 필수야 그럼 구독자 100만원도 되겠지? 한 명 추첨을 할게 내가 좋아요 누른 사람 중에서 좋아요 플러스 구독까지 하는 사람 중에서 100만개가 되잖아 100만개 그러면 내가 100만원치 음식을 사줄게 100만원치 아니 100만원으로 데이트를 하자 너한테만 100만원 쓰는 거야 나한테도 100만원 쓸 거야 나한테는 천만원 쓸게 난 돈 좀 부자니까 여튼간 이 영상의 좋아요가 100만개가 된다면 저랑 데이트를 할 수 있어요 저랑 데이트하면 정말 좋겠죠? 정말 좋겠죠? 나 잘해 그거 그거 그래서 그건 거짓어